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 모양의 급소들, 초급 문제들 다섯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들입니다. 책에서도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모양들 다섯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모양도 백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득을 보는 급소짜리,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 첫눈에 탁탁 감이 와야 됩니다. 급소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는요. 이 정도로는 만족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어디가 급소일까요? 웬만한 분들은, 책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단방에 이 자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막았다가는 단수 치고, 이게 잡히게 됩니다. 이런 급소 맞으면 상당히 뼈 아프죠?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거는 여기 치고, 이거, 아이고 이거를 이어야 될까? 이걸 먹어야 될까?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많이 당하죠?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이 급소를 치중 가면은, 이렇게 도는 수는요.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아, 이거, 이거 더 이상해졌네요. 그게 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이거, 이거 지금 잘못하다가는요. 요 둘, 넷, 다섯 점 잡는 방법. 뭐,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데를 놨다. 이거는 다른 데 놓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 도를 잡으세요. 100이 놓겠지만,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뻗으면은, 이 도를 죽죠? 초구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 기초. 모양이 아주 나빠요. 지금 사나워요. 그래서 이렇게 치중하면, 100이 뭐, 이 정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렇게 놀 때, 상대방이 포기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 뭐야, 기분이 더 나빠질 것 같다면요. 단수 안 치고, 이렇게 놔도 충분합니다. 그럼 100이 여기 놓으면, 이렇게 나서요. 그렇죠? 여기를요, 막지도 못해요. 막으면, 막는 순간에 확 끊어버립니다. 어딜 감이, 끊는 순간에 또 바둑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단수 치지 말고, 이렇게 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도, 이렇게 나서 막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아, 이거는 뭐, 끝내기. 예, 여기까지 그냥 신나게, 아, 급수 한 방에, 엄청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수, 요런 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초급자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이 모양의, 백 모양의 급소짜리 찾는 자리. 많이 실수하는 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아, 이거 선수 들여다보기, 예, 흙 모양이 나쁩니다. 요기 치중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은, 항상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수 두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여기서, 이런 모양의 급소는, 어딜까요? 여기서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 자리에 두면, 백은, 아주 순순히, 가만히 있는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좀, 까불다가는요, 그냥, 탁 막으면은, 여기 또, 단수당하면은, 또 끊어지죠? 그럼, 패하겠다? 하, 패를 왜 합니까, 아저씨? 이래, 이어주면은, 이거 지금, 계속 여기, 여기, 이, 이거, 이, 이거, 이 아픔을 가도, 이거 끊어지는 자리를 놔두고, 둘 수도 없잖아요, 패로? 모양도 나쁘고, 지금, 아, 이거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요렇게 두지 말고요, 앞으로는 요렇게, 그럼, 백은 고분고분 이어야 돼요. 그렇죠? 요런 거 믿는 거, 아주 기분 좋죠? 예, 넣으면 사이, 아, 이건 바둑의 백이, 이거 꼴이 안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은, 백도 손 빼느라고, 이렇게 뒀으니까, 다른 데서 이득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요기가 급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 보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의 근거를 없애는, 예, 책에도 많이, 아주 단골로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서, 어디가 급서일까요? 요렇게 치중하면요, 아, 이것도 뭐, 급서, 급서인데, 급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요기, 이거를 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뭐, 요렇게 붙이는 수가 있겠네요? 아, 이거 뭐, 사나워지겠네, 바둑이. 그러면은, 예, 요긴 뭐, 요기 끊어지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지금 시원치 않고, 근데 백이 이제, 위에서 누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넘어가는 자체가, 약간 조금, 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겠죠? 백은, 여기가 조금, 그래도 기분은 조금, 그러네요. 여기서는, 정수를, 정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놓으면, 백이 지금, 이거, 이거 끊어지면은, 뭐, 이 돌은 다, 패석이 되는데,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백은, 그때, 이렇게 나서, 막아야죠? 이렇게 가만히, 넘어가면은, 아까 모양보다도, 훨씬, 요거 잡는 수도 있고요?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 백이 모양이, 아주 지금, 나빠요? 뭐,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은 띄어도, 백이 여기서, 행마가, 행마가, 아주 지금, 안 좋아요. 이, 백이, 이런 것, 이거 진짜, 속습니다. 이런 것, 두지 마, 두 마인데요? 이거는 진짜, 봐도 진짜, 초급, 아, 기초분들, 인문분들이 이렇게, 헤딩, 두접머리 헤딩, 머리로, 꼴대로 그냥, 헤딩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 두접머리 맞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이거 맞아버렸잖아요? 그렇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치중하고, 놓고, 요렇게 놓으면은, 상대방이 일로 뻗는다? 아, 이렇게 뻗으면 요, 이거 잡아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건, 안 됩니다. 백이,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 이렇게 젖히는 수가, 그래놓고, 뭐, 이거 한 점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다. 먹고서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럼 여기는 아주, 탄탄하게, 이거 백만 이제 곤란해졌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가면은, 예, 이 백이 지금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상수들이, 막, 이단 젖힘 막 강력하게 합니다. 이럴 때, 흙도, 흥분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정말 나를 물러봐 하고, 이렇게, 막 이런 돌로 잡으려 그러면요, 이거 잘, 잘 안 잡힙니다. 사고가 나는, 나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어, 아유, 이거 뭐, 잡으려면, 여기 나야 되는데, 이럴 때, 막 이런 데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여기서 많이 당하는 수, 어, 어딜 들어와 막아?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바둑이 여기서 끝나버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백이 이렇게 젖히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흙이 두 점 잡은 것보다, 백이 이렇게 귀를 파버리는 게, 나중에 치 받으면, 손수로 두 점까지 잡아요. 지금. 그렇다고, 흙이 여기 또 손을 갈 수도 없고요.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해요? 흥분하지 마시고, 그럼, 그렇다고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놓는다? 아, 이것도, 위험합니다. 끊고서, 여기 축이 좋으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만 놔도, 축으로 죽고, 이것도, 아, 이거 안 되겠죠? 어허, 이거, 이거 어떻게 둬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둬나마나, 이거 축에 걸리면, 바둑이, 이거는 위험합니다. 흙이 끝납니다. 끝나. 그렇다고 이쪽을 두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 지금, 단수 치고, 또 이렇게 놓으면, 이거 축이나, 이렇게 잡는, 아, 이것도 지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흥분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렇게 2단 젖히면요, 나도 같이 젖혀버려요, 이렇게. 요술 아시면 됩니다. 그럼 백이, 여기서 정수는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뻗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선, 또 나빠요. 막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간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한 번,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선수로 막히잖아요? 한 번 나가고, 자, 여기, 여기는요, 여길 끊을지, 여길 끊을지 몰라요. 이건 약점으로 놔두고, 지금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느냐, 안 싸워야 되느냐, 판단을 빨리 해야 되요. 상황 판단을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싸울 것인가, 안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쪽을 위협하면서, 이쪽을 뭐, 슬슬 다 갔으면, 백이 여기, 이쪽에 막, 흙이 집을 짓고 있는데, 여기 약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백도, 흙이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있고, 예, 요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여길 붙여서 놓고요, 이게 뭐, 정석이 됩니다. 치중할 때요, 이쪽에 있고, 여기 끊는 수는, 이건 안됩니다. 벗고, 이때,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단 조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양 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이 흙을 한 점을, 움직이고 싶어요. 뭐, 다른 데, 둘 때도 없고, 아, 이걸 움직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수는요, 이거 상당히 좀, 모양이 사나워집니다. 그렇죠? 아, 이거, 이렇게 막 씌워버리면, 아, 이거, 좀, 이 백이 살았기 때문에, 나가도요, 막 막 막 막 막아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아, 지금 이거 곤란해졌어요.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밑도 바바바바바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수는 진짜 아주 하수의 행마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를 두십시오. 이 한 점을 움직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지금 100이 여기서 이거 안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나갑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요. 100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이제 이해와서 한 점을 먹는다? 아 이거 안 좋죠.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도망간 거 빵 따내고.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렇게 나가면 100이 또 나가야 돼요. 이거 한 점을 미끼로 슬슬슬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거 막는 것도 좋고요. 자꾸 이거 나가면은 네. 이 두 점만 외로워졌죠? 그래서 정 이 흑 한 점을 움직일 때에는 요런 수가 이렇게 가볍게 행마를 하는 게 좋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에 많이 나오는 모양들 급소 모양 한번 다섯 가지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rollerbal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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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